시련 시련이란 할리포드 시련은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든다 임동진 목사 간증입니다. 임목사는 2002년 8월 19일이었다. 거실에서 드라마 대본을 읽는데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짜증이 잃었다. 대본을 탁 덮으며 일어서다가 갑자기 헉하는 느낌을 받았다. 세상이 짙은 회색 알루미늄 판처럼 변했다며 숨이 막혀왔다. 심호흡을 해보려 애썼지만 답답한 심장은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새 주먹으로 가슴팍을 내려치면서 아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아내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급성 내 경색이었다. 병원 의사는 가족들에게 너무 늦었다. 장례를 준비하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임목사는 실제로 나흘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과 사위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는 임사체험을 했다. 당시 교회 장로였던 임동진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임목사는 예수님께서 찬란한 초록색으로 빛나는 넓은 들꽃 벌판에 서 계셨다. 꿈속에서도 심장이 멎는 듯 했다며. 저는 숨을 죽인 채 이제 돌아보시겠지. 지금일까? 지금일까? 하며 조마조마하게 그 모습을 바라봤다. 절대 뒤로 돌지 않으셨다고 했다. 한 번만 나를 보셨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귓가에 주소 말씀해 보세요. 몇 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다. 그 순간 다시 생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였다. 하지만 눈을 떴는데도 세상은 보이지 않았다. 뇌를 다친 탓에 시력이 상했다. 뇌에서 신체의 균형을 잡는 부분이 훼손됐다. 임목사는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났다. 결국 3일 만에 침대 위에 앉는 데 성공했다며. 그 뒤에는 어깨로 바닥을 디디며 침대 밑으로 내려갔다. 걷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제발 곁에서 지켜보게만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걷는 연습을 오전에 1,000번 오후에 또 1,000번씩 지켜갔다. 그는 병원생활 20일 만에 담당 의사에게 퇴원 허락을 받았다. 주치의는 원래 이런 얘기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침내 그가 두 발로 걸어 퇴원하던 날. 신경외과 병실의 거의 모든 환자들이 병실문을 열고 그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에게 임동진은 나도 언젠가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됐다. 그 이후 임목사는 전국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동진, 과연 그는 누구인가? 임동진 목사는 1944년 4월 27생으로 80세이며 한병남도 홍홍군 용포면에서 태어났고 설업을 고등학교, 서울연구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루토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했고 칼빈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를 받았습니다. 임동진은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목회자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권역조의 둘째 사위이며 조카이자 권역조의 손자로는 유튜버 권팸이 있습니다. 북한 시량민, 임동진 1944년 4월 27일 한병남도 홍홍군 용포리, 용천리 65번지의 외가에서 태어났는데요. 1945년 8.15 광복 후 어머니와 함께 월남했고 일사후퇴 이후 외가 식구들과 재회했죠. 인천시에서 살다가 12살 되던 해 공무원이던 아버지가 전라남도 목포시 달동 고아도 가마원으로 발령나면서 아버지를 따라 목포시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국민학교를 거쳐 목포 유달중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때부터 영국부 동아리 활동을 했으며 당시 1년 후배인 남진도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했었죠. 회장님 전문배우로 유명한 배우 이정길, 남박사 성우로 유명한 성우 김규식과는 고교 동창이자 같은 영국부 동기 사이로 현재도 무척 친하다고 합니다. 이후 상경에 설아벌고등학교와 서울연극학교 영국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루토신학교 대학원 신학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임동진의 연예계활동 1964년 영국 생명으로 데뷔한 이래 장르를 불문하고 여러 매체에서 활동했으며 1983년에는 KBS 대화드라마 개국에서 태조 이성계를 맡아 더욱 유명해지고 이듬해 한국영화 TV예술상에서 TV부문 남자연기상을 수상하였죠. 이어 1987년엔 KBS 유교특집급 환멸을 찾아서 해서 공산주의 이념에 심취한 월복지식인 역할을 맡아 공산주의에 대한 정신적 갈등과 면밀한 내면 연기를 선보여 언론에서 호평을 받았고 연말에 신설된 KBS 연기 대상의 초대 대상을 차지하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에마부인 1편에서 조루 남편으로 출연하는 군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1994년 KBS 대화드라마 한명회에서는 김종서를 1998년 완과 비에서는 그의 반대되는 세조 수양대군역으로 여린을 펼쳤죠. 특히나 91회에서 자신을 포함한 구공신들이 조정 안에서의 자리를 위협받자 따지러 온 한명회 최종원에게 일가를 날리며 분노하는 장면은 임동진이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 알려주는 명장면입니다. 이외에도 죽기 직전 자신이 죽인 단종을 구해준다면서 무덤을 맨손으로 파헤치며 홍의야 홍의야 하면서 울부짖는 장면도 사극 역사상 손꼽히는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임동진의 목사의 길 2001년에 뉘츄럴로 사경을 해냈는데 다행히도 회복하였습니다. 회고에 의하면 쓰러지면서 119를 부르지도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인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즉시 119를 불렀죠. 그래서 원래 출연을 하려던 상도의 임봉의 역할이 배우 송재호로 바뀌었고 한동안 몸이 불편해서 일부러 자세를 바로하고 걷곤 했다고 하죠. 완쾌된 후에는 2002년 자신이 처음이자 마지막 시트컴 대박가족에 출연하여 코믹스로 연기도 하였고 활동하는 틈틈이 신학공부에 정진하여 마침내 2006년에 열린문교회를 전도사 자격으로 설립하고 2007년에 루토의 목사 한수를 받았습니다. 대중역 출연 이후에는 TV에서의 활동을 거의 접고 목사로서의 활동에 매전하였으나 루토의 70세 정년에 따라 2014년을 끝으로 목사직을 은퇴하게 됐고 다시 연기자로서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참고로 성우와 목사를 겸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로 임동진 외에는 미국의 성우 마크 톰순이 전부입니다. 2024년 2월에 영화 기적의 시작에서 이승만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임동진 목사 아들 미국 대형 한인교회 담임으로 2018년 10월 7일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새생명 장로회가 현지시간 7일 오후 4시 초대 담임 목사인 임경 목사의 원로 목사 초대 및 임영희 목사의 위임 예배를 가졌습니다. 1982년 새생명 장로회가 개척해 타코마에서 손꼽히는 대형 한인교회로 이끈 임경 목사는 새생명 교회가 지난 36년간 평안함 가운데 매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목회자나 직분자 성도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새생명 교회가 앞으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죠. 임 목사는 새생명 교회는 교회 개척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지금까지 울 수 있었다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새생명 교회의 제2대 단임 목사로 위임받는 임영희 목사는 한국 유명 탤런트이자 목사인 임동진 목사의 아들로 2000년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바 있습니다. 그는 임동진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배우의 꿈을 꾸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정해 목회자의 길로 헌신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정을 다하는 목회자를 지향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죠. 타쿠마 새생명 장로교회는 원로 목사 추대 및 위임배배와 더불어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도 함께 드렸는데요. 이날 예배에는 한국 자매교회인 광주 월광교회의 공연도 펼쳐졌죠. 새생명 장로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재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로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오셔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이사야 30장 18절 요하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도였습니다.